오전엔 원주에서 맨발 걷기 축제에 참여하고, 점심은 태백에서 먹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에 홍천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엽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확인된 원주시장의 광폭 행본데요. 경찰은 시장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게 맞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초, 트레킹 도시 원주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열렸던 맨발 걷기 축제. 원주시 행구동 운곡바람솔길 3.5km를 걷는 행사로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트레킹 도시 선포를 통해 원주를 걷기에 최적화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500명 행렬 맨 앞에서 대화를 나누며 코스를 걸은 걸로 확인됩니다. 특이한 건 걷기 행사 뒤 점심 식사입니다. 원주시가 공개한 시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이날 원시장이 비서실 직원 2명과 함께 태백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식사를 한 걸로 나타납니다. 업주비 카드를 긁은 결제 시간은 오후 12시 46분. 앞서 12시까지 진행되는 걷기 행사에 참가했던 원시장이 2시간 이상 걸리는 140km 거리의 태백 음식점까지 46분 만에 이동했다는 말이 됩니다. 행사가 끝나기 전에 출발했다 해도 9천 원짜리 음식 3개를 먹고 2만 7천 원을 냈다는 원주시 공식 문서와 달리 해당 식당에는 9천 원짜리 메뉴가 없었습니다. 9천 원짜리 메뉴 다른 거 없죠? 가서 먹으면 9천 원 받지는 않으시죠? 네. 업주비 결제 내역과 관련 문서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는 더 있습니다. 2022년 8월 9시쯤에는 개장 정식 하나에 1만 3천 원하는 원주의 한 식당에서 언론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사전 간담회 계획에는 5명이 15만 원어치 식사를 한다 돼 있는데 실제 업주비 결제 내역에는 시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고 단돈 3만 9천 원, 3명분 밥값만 결제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누군가 계산을 어떻게 한까 시장님이 내 거하고 고작한 거 계산 내가 하겠다 이렇게. 원 시장은 또 지난해 11월 토요일 아침 8시쯤엔 홍천의 한 카페에서 언론 관계자 4명과 간담회를 하고 8만 9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그것도 홍천까지 이동해서 언론인 간담회를 주재한 겁니다. 역시 관련 문서엔 10만 원을 결제했다고 적혀 있는데 결제액은 8만 9천 원으로 1만 천 원 차이가 납니다. 광폭 행보가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아주 동분서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된다. 시민들을 위해 원주시장이 잦은 관외 출장과 주말 근무까지 불사하는 강인군을 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장 비서실에서 업추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건 아닌지 관계자들을 불러 민선 8기 시장 업추비 사용 내역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감사합니다.